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어떤 물체의 운동을 속력과 시간의 관계로 나타낸 것이다. 0에서 4초 동안 이 물체의 평균 속력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먼저 평균 속력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 먼저 보면 평균 속력이라는 것은 처음 속력 플러스 나중 속력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공식이 여기 있습니다. 풀이 과정을 보면 평균 속력은 처음 속력 플러스 나중 속력 곱하기 2분의 1 이런 공식도 있고 또 우리가 평균 속력은 이렇게도 구할 수 있죠. 우리가 시간 분의 총 이동 시간 분의 총 이동 거리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두 개 다 한번 해보면 지금 여기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에서 시간과 지금 속력과의 관계의 그래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일 처음 보면 0에서 4초 동안이니까 0초 1일 때 이 물체의 속력이 60이죠. 그럼 처음 속력이 60이 됩니다. 이게 60이고 그 다음에 나중 속력 4초 1일 때가 20이죠. 나중 속력은 2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8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0mps가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시간 분의 거리를 이용해서 노력하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먼저 4초 동안의 총 이동한 거리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4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이 면적과 똑같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다리꼴의 면적은 지금 160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총 시간이 4초 분의 160이기 때문에 40mps가 나오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처음 1번 공식과 2번 공식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냐면 1번 공식 같은 경우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1번 공식을 써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2번 같은 경우는 속력이 빨라졌다, 느려졌다, 빨라졌다, 느려졌다 이렇게 속력의 변화가 일정치 않을 때는 우리가 2번 공식을 사용해 준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그래프에서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고 있죠. 일정하게 감소하고 있으니까 1번 공식 써주는 게 훨씬 편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마찰이 없는 얼음판 위에 드라이에스 조각을 민 후 다중선광장치를 이용해서 촬영한 모습이다. 드라이에스 조각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다중선광장치라는 것은 불이 깜빡깜빡일 때마다 사진이 찍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이게 드라이에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운동하는데 깜빡일 때마다 이렇게 사진이 찍힌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깜빡일 때 사진이 찍힌 모습 드라이에스가 이동한 이 간격이 일정 시간 동안에 일정한 간격으로 이동을 했죠. 이거는 똑같은 시간 동안에 똑같은 걸 이동했다는 것은 이 드라이에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했다, 운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곧 이 드라이에스는 우리가 등속 운동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부분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다. 자 증가하는 게 아니고 일정하죠. 자 2번 중력에 의해 물체의 속력이 증가한다. 자 이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력이 일정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세번째 물체의 속력과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자 물체의 속력과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죠. 지금 한쪽 방향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운동 방향도 변하지 않고 자 물체의 속력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진공 중에서 낙하할 때 가장 빨리 떨어지는 물체는 자 진공 중에서 낙하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공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공기가 하나도 없는 상태죠. 물체가 떨어질 때 공기의 저항을 하나도 받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공기의 저항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질량과 상관없이 모든 물체가 떨어지는 속도가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려 모두 어떤 물체이건 모두 똑같은 속도로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먼저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힘의 평형을 이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알자 힘이 0이라는 거죠. 자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의 크기가 0이다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두 가지 우려 운동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데 자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자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계속 일정한 속도로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나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자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자 1번 보면은 실에 매달려 있는 추 실에 매달려 있는 추는 움직이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책상 위에 놓여있는 물체 책상 위에 놓여있는 물체도 움직임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도 정지하고 있으니까 자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밀어도 움직이지 않는 물체 밀어도 움직이지 않는 물체는 마찰력과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게 되겠죠. 네 번째 용철저울에 매달려 정지해 있는 추 자 용철저울에 매달려 정지해 있기 때문에 자 이 물체도 용철의 탄성력과 중력이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일정한 비율로 속력이 증가하고 있는 물체 자 이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알자 힘이 0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곧 힘이 작용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자 두 힘의 평형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은 자 두 힘이 평형을 이룰 조건은 자 세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지 우리가 두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두 힘의 크기가 같아야 되겠죠. 그럼 두 번째 두 힘의 방향이 반대해야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두 힘이 같은 작용선상에 위치해야지 우리가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는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장난감 자동차의 이동거리를 2초 간격으로 측정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여기 지금 보면은 2초 동안에 자 0에서 2초 동안 지금 20미터 이동했죠. 자 또 2초 동안에 또 20미터 이동했습니다. 또 2초 동안에 또 20미터 이동했죠.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자 일정한 시간 동안에 자 이동거리가 다 똑같기 때문에 자 0에서 10초 동안 이 물체는 자 속력의 변화 없이 등속으로 운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자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한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50미터 퍼스트의 속력으로 달리던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아 10초 후에 정지하였다. 자동차가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몇 미터인가. 단 자동차의 속력은 일정한 비율로 감소한다. 자 이것도 한번 우리가 두 가지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방법인데 자 지금 속력이 일정한 비율로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얘는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 10초 동안에 한 평균 속력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10초 동안의 평균 속력은 자 2분의 처음 속력이 50미터죠. 브레이크 밟기 직전에 속력이 브레이크 밟기 직전에 속력이 50미터 퍼스트 그 다음에 자 정지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지했다는 것은 속력이 0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자 10초 동안의 이 자동차의 평균 속력은 25미터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1초 동안에 25미터 이동하기는 속력이죠. 자 근데 이 자동차가 10초 동안 운동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10초 동안 운동했으니까 곱하기 이동거리는 자 10초 해주면은 자 세크 세크 약분되면은 250미터가 나오죠. 답은 4번 250미터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조금 더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면은 자 가로축이 자 시간이고 세로축이 자 속력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처음에 0초일 때 속력이 이 자동차가 50미터 퍼 세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초 후에 이 자동차의 속력이 0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게 10초. 그럼 이때 우리가 이동거리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이동거리라는 것은 시간과 속력과의 관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 이동거리와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자 밑변이 10이고 높이가 50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은 250이 나오겠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